오늘 예제를 통해서 배경 이미지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는 이미지 대체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img 태그 없이 로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활코딩이라는 로고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미지 태그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로고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 이미지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엔진이나 이런 여러가지 웹페이지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에게는 그 웹페이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런 이미지 태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미지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지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지 대체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있잖아요. 여기 있는 CSS를 제가 삭제를 하고 런을 해보면 여기 로고가 표시되는 부분에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필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분들도 이것이 텍스트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스크린 리더 같은 장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읽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로고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CSS를 다시 살리고 런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코딩이라는 아까 보셨던 그 텍스트는 사라지고 이미지가 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대체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예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샵 로고, 즉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에 배경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 리피트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하나의 이미지만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div 엘리먼트의 크기를 이 이미지, 이 로고 이미지의 크기와 같도록 해서 여기는 이 엘리먼트의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 안쪽에 제가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동시에 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로고 이미지가 표시될 때는 로고 이미지만 나오고 그리고 텍스트만 표시될 때는 로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없어져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이 span 엘리먼트로 감싸고요. 거기다가 클래스네임으로 hiddenText라는 클래스네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CSS로 이렇게 기술을 해주게 되면 .hiddenText 이건 뭐죠? 클래스네임이 hiddenText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선택자죠. 그 선택 거기에 해당된 엘리먼트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 엘리먼트에 디스플레이 논을 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를 화면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이 CSS 차원에서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없애버린 거죠. 그렇지만 HTML은 여전히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맥락에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